더 뉴 아반떼 디젤 모델 시승 후 직접 타본 MC들과 건보밀의 의사의 평가는 어떨까요? 국산 디젤인데도 굉장히 조용했고 그만큼 연비도 또 잘 나와줬고요. 아쉬웠던 건 언덕을 올라가면서 출력을 급하게 올릴 때는 소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이 단순히 올라가서 엔진만 바꿔서 연비가 좋아지고 출력이 좋아지고 이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이라든가 다른 기존의 문제가 되어왔던 그리고 기존 소비자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그런 잡음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줘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국내 준중형차 많이 좋아졌구나. 외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느꼈고요. 아주 고속에서는 뒷부분이 살짝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 운전자가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꾸만 좋아지는 만큼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만큼 가격 상승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